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에어부산 되겠구요. 코드번호 298690 되겠습니다. 1월 4일 오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구요.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나가지고 자유롭게 비행기도 좀 타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오늘 에어부산 그 저번에 저희 영상보고 좀 강국하게 에어부산 5천원대 몰려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보여서 한번 다시 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구간이 좀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쭉 쭉 있다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졌어요. 네 뭐 이거 코로나 연도였으니까 어쩔 수 없겠구요. 78% 정도 올랐었네요. 반대로 뭐 이거는 뭐 24%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고 근데 조금 뭐 이때 투자 하셨던 분들은 이때 수익 창출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020년때 11월 때 근데 아 제가 연도라고 했나요? 2월 때 근데 12월 때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죠. 매도를 하셨으면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저점 라인 다시금 왔어요. 근데 이 이후로 사실 저는 더 빠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좀 1봉 한번 차트 해볼게요. 1봉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음 주봉을 봐도 그렇고요. 1봉을 보더라도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 저점 라인이 상승이죠. 그리고 아마 이때 매물이 많을 거예요. 이때 매물 한 5천원에서 6천원 사이 좀 길게 보면 7천원까지 이때 매물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마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아시아나 관련해서 지금 좀 악재가 있긴 하죠. 지금 거래정지 상태니까요. 어 그런 것 제외하고는 다시금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어 3천원대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음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오히려 매수 포지션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야 이것조차도 디테일하게 떠져 보자면 이것조차도 이 지지선 조차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는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어 그런 관점에서는 어 저점 상승 구간 이건 좀 명확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는 게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해요. 어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이 라인을 뭐 밑으로 그러니까 3천원 밑으로 확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라면 조금씩 조금씩 좀 모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올해는 그래도 좀 양봉으로 이번 달 다음 달부터는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뭐 당연히 이때 뭐 한번 그냥 횡보를 하고 이렇게 상승 호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좀 상승 호재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에어부산 뭐 진에어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LCC 통합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음 그리고 이번에 뭐 안병석 에어부산 신임 대표이사가 30년 항공 전문가라고 해요. 네 이번에 그 많이 아 저기 대표이사로 다시금 어 신임이 됐고요. 그리고 LCC 지금 다들 시장 개편 관련하고 있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설로 통합한다. 어 인천 김해 더블 허브 뭐 이런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다시금 좀 어 효율성 면은 무조건 물론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좀 그 안 좋은 부분도 이야기 해드렸어요. 노선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비행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가 있다면 이 각각의 부품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마다 조정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고치는 방법도 다를 거고 조금씩 조금씩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도 다르다 보니까 부품 수급도 다 따로 해야 되고 어 그리고 뭐 고치는 방식도 새로 다 교육을 해야 되고 조정 방식도 다 교육을 새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 비행기 뭐 열 대 다른 거 세 대 다른 거 두 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일괄적으로 교육하고 이쪽 교육하고 교육하고 되는데 항공사가 이렇게 겹치면 비행기 가짓수도 또 더 늘어나겠죠. 이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들도 있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워낙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치료제도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됐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을 거의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주가에 분명히 좋은 영향으로 호우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는 거는 시장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좀 아시아나 관련해서 거래정지 관련해서 이렇게 좀 하락이 왔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기간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물론 걸리겠지만 그 많은 매물대가 걸려있는 이 5,6천 원대 여기 쭉 빠진 거 보이시죠. 이때까지는 좀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에어부산 그리고 아시아나 한번 볼까요. 아이디티 아시아나 아이디티 관련해서도 조금 좋은 매수 관점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좋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점라인 딱 와줬기 때문에 다시금 5,6천 원대에 많이 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는 기간 매수세는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기간에서 워낙 많은 양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메인 기간 수급명 한번 체크하고 그때 저점라인 한번 잡아보시는 걸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김용선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 전에는 미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 또 그림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8.18% 상승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폭죽이 터지네요.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100% 다 오르지는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투자 기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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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